네, 저는 내일 갈려야 한다. 안녕, 통티비우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요즘 자동차업계 핫이슈는 아무래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입니다.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것저것 주의할 게 많다 보니 대기업이 진입하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소비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인데요. 중고차도 가전제품이나 일상용품처럼 홈쇼핑이 가능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도 가능하다면 이런 고민을 덜 수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중고차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. 국내 직영 중고차 1위 업체인 K-카에서 이번에 7일 환불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티비우와 함께하겠습니다. 동티비우, 오늘 소개하려는 K-카는 중고차 환불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곳인데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라든가 심지어 단순 변심에도 깔끔하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그래. K-카를 짧게 소개하자면 원래 대기업 S사에서 출범한 곳이고 이미 중고차 업계에서 23년간의 노하우를 쌓아 수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야. 마침 올해가 S사에서 K-카로 리브랜딩이 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를 기념으로 환불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7일 환불 프로모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래.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7일이나 환불 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지 문의를 해보니까 이 모든 게 중개 플랫폼이 아닌 직영이기에 가능하고 품질에 자신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. 기존의 중고차 사이트들이 중고차 딜러와 개인 등 누구라도 광고비만 내면 자유롭게 매물을 올려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중개 플랫폼이라면 K-카는 기업형으로 판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직접 사들이고 검사하고 상품화해 소비자들에게 대파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K-카에서 차량 평가사에 직함을 달고 영업하는 매매 사원들은 일반 딜러가 아닌 K-카의 직원들이고 직접 매입, 진단 및 관리, 판매를 하는 방식인 거야. 그래서 중고차 거래시에도 일반 딜러가 아닌 K-카라는 기업가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구매 후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 없이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지. 그럼 혹시 K-카에서 구매를 했다가 환불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가 있는지 내가 낸 전액을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K-카는 위약금 없이 100% 환불이 가능하고 배송비를 제외한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래. 그럼 이렇게 K-카처럼 7일 환불이 가능한 타 업체와 같은 조건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반납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예를 들어 보여줄게. 예를 들어 천안에서 판매 중인 중형차를 구입해서 서울로 탁송받고 250km를 주행 후 7일차에 환불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송비가 대략 1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. 이때 K-카에서는 이미 소요된 배송비 1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되지만 타 업체의 경우엔 배송비 10만 원, 재상품화 비용, 사량 이용료 35만 원, 주행거리 페널티 5만 원 등 환불했다는 대가로 50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적지 않다는 거야.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습니다. 시세가 정해져 있고 상태가 좋은 차는 더 비싸겠죠. 회의 매물, 사고 차량 걱정 필요 없이 홈서비스로 발품을 줄이시고 타보시고 점검도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 7일 환불 프로모션 기간을 이용해 보시면 좋은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내일 갈련다. 수고했어, 동TV. 수고했어, 동TV. 감사합니다.